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예고 때 잠깐 언급했던 해외 특파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해외 특파원이란 무엇인가? 샤이닝스타의 공식적인 해외 조사원, 트윙클러가 되는 겁니다. 트윙클러가 되면 해외에 샤이닝스타 스쿨을 설립할 목적으로 각국의 정보를 조사해 주시는 건데요. 다시 말해 트윙클러분들이 각국의 문화를 소개하거나 혹은 샤이닝스타와 관련된 영상을 자유롭게 제작해 주시면 그 영상이 샤이닝스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됩니다. 트윙클러분들은 3주에 1개 이상의 영상을 꾸준히 제작하셔야 하며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되는 공식 소스와 트윙클러 전용 키트가 지급됩니다. 키트의 내용은 현재 기획 제작 단계이며 원하는 물품, 즉 굿즈가 있다면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 외에 다른 혜택도 있을 예정이니 트윙클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마로 언더바 ss 골뱅이 네이버 닷컴으로 3분 내외의 자기소개 영상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영상에는 영어 자막이 필수이며 저희와 소통할 때도 영어를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사운드는 해당 나라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자막은 무조건 영어를 사용해 주세요. 문의 역시 마로 언더바 ss 골뱅이 네이버 닷컴으로 보내주세요. 많은 관심과 지연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닝스타 채널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 버츄얼나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 샤이닝스타 오케이 땡큐 샤이닝스타